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후삼국시대 쟁투기간이 900년 후백제공국, 901년의 후고구려공국 935년의 신라항복, 936년의 후백제 멸망이기 때문에 한 35, 36년간 후삼국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후삼국시대가 전개되고 약 20년 동안은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궁예 간의 대결이었다고 보면 918년에 궁예가 날아가고 왕관에게 고려가 궁극되면서 930년 고창전투 전까지 약 10여 년 동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후백제의 견훤이 이 한반도 후삼국시대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견훤이 대야성을 점령하고 강주를 점령하고 공산전투에서 이기고 오곡성 항복을 받아내고 3년 산성해서 다시 한번 왕관에게 이기고 나주까지 완전히 탈환하면서 이건 남북국시대죠 이제 남쪽은 그냥 후백제, 북쪽은 고려 근데 기록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후백제의 병력이 고려 병력의 2배 이상이었다 그럴만합니다 왜냐면 인구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차지한 당시 후백제의 견훤이 경기도, 황해도,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만큼 인구가 많은 시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경쟁력의 필수 요소인 인구와 미국 생산량에서 고려가 후백제를 뛰어넘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고창 전투에서 예상 외의 승리를 고려왕관이 크게 거두게 되면서 물론 유금필의 멋진 활약이 있었죠 이게 후삼국 쟁탈 주도권이 왕관의 고려에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후백제의 견훈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슨 전투에서건 용맹을 보여주는 저 유금필이 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후백제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희소식이 들립니다 930년 고창 전투의 영웅이었던 유금필이 931년에 곡도, 지금의 백령도로 유배를 갑니다 왜 유배를 갔을까요? 왕관의 입장, 왕관도 약간 유금필을 견제했던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무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고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그리고 정치력까지 갖추고 있는 뛰어난 무장이 자기 밑에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식이 질투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지만 또 선조 입장에서 헤아려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왜냐? 아니 왕관도 궁예 희하에 있으면서 자신이 예성강 지역의 호족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있었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추대위의 왕이 되면서 궁예를 몰아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 여진족이 고려 병력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진족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유금필이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유금필 장군이 전장에 나가면 지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진족들이 왕관과 유금필이 행치하는데 고려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치고 난 다음에 유금필 장군 만세를 외쳤단 말이죠 황제 앞에서 다른 관료 혹은 다른 무장에 대해서 만세를 외치고 존경을 표한다 이거 왕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언짢을 수 있었다 더군다나 왕관을 고려왕으로 추대했던 폐서 지역의 호족 황해도나 경기도 북부 지역의 호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유금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이들이 아마 왕관에게 압력을 넣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유금필이 왜 유배를 갖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왕관과 폐서계 호족들의 유금필에 대한 견제에 대한 생각이 맞아떨어지면서 유금필이 931년에 곡도 지금의 백령도로 유배를 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고려의 영웅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도 유금필이 있기에 우리 고려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 유금필을 유배를 보내요 이게 후백제 입장에서의 희소식 맞죠? 후백제도 생각을 합니다 고창전투에서 크게 패했고 육지전투에서는 이제 고려랑 싸우는 게 불안하지만 현재 지금 고려가 해상세력 아니 고려 왕이었던 왕관이 예선강 해상세력이니까 해상세력 수군은 분명히 강했고 그 강한 수군로 나주까지 막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해상세력 수군은 자신들이 강하다라고 방심하고 있을 고려의 허점을 찌르자 라고 해가지고 후백제가 열심히 수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수군 제독 상기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예선강을 타고 들어가 개경을 공격하라 이거 와 완전히 수도를 급습하는 거죠 이게 대규모 함대가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고려에게 지금 후백제의 함대가 움직입니다 라는 게 전해지니 이게 반매만 배를 움직여가지고요 진짜 아무도 모르게 예선강 하구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선강 하구에 정박하고 있는 고려의 군선들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막 어디 들어가서 막 말 300피를 막 빼앗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기 제독이 이끌었던 후백제 함대의 병력이 개경을 공격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실제로 개경을 공격했을 때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관 측에서도 개경만큼은 잘 지켜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백제에서는 또 다른 해군 제독이 한 명 움직이는데 상해라는 장군이 함대를 이끌고 황해도의 대우도라는 섬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황해도 대우도가 하필 유근필이 유배가 있었던 백령도랑 아주 가까워 이게 유배를 살고 있는 유근필을 다시 역사의 현장에 소환시키는 행동을 어찌 보면 후백제가 한 거죠 유근필 입자에서는 자기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옆에 섬 대우도가 공격받고 있으니 그 백령도의 어민들과 고깃배를 긁어모아서 상해 후백제의 수군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겨요 그런데 진짜 이게 고깃배라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고깃배로 그리고 오부들하고 같이 정규 수군을 이긴단 말입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 지역에 여기저기 군선이 불타는 과정 중에 쫓겨나온 고려 수군도 있었을 거고 그 지역에 고려 해적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해적들은 유근필 명망 정도면 유근필 밑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 해적 집단을 이끌고 상해가 황해도 대우도를 공격하는 걸 유근필이 또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왕거리 눈물을 흘립니다 공 같은 사람을 내가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유배를 보냈으니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유근필이 다시 관직에 등용이 됩니다 여러분 932년에 해상으로 고려를 공격하려는 후백제 우도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후백제 입장에서는 후상국의 주도권을 다시 후백제로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한단 말이죠 933년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합니다 이제 견훤이 훗날 자신을 이어 후백제 황제가 될 큰아들 신검에게 병력을 줍니다 그리고 신라, 수도, 서라벌, 경주에 대한 급순 명령을 내립니다 병력을 이끌고 신검이 가는데 당시 신라는 병력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고려의 왕건이 신라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후백제에서 병력이 출발하고서야 고려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일단 가장 근처에 있었던 또 유근필이 나섭니다 이때 유근필에게는 80기병밖에 없었습니다 유근필이 80명의 기병과 함께 신라, 수도, 경주, 서라벌 쪽을 향해서 가다가 강을 만납니다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유근필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강을 건너면 아마 살아서 돌아오긴 힘들 것이다 죽으면 나 혼자 죽으면 됐지 내가 너희들까지 사하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너희는 돌아가거라 너희는 살거라 그러니까 80여 명의 부하들이 죽어도 장군과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습니다고 건너갔고 아니 유근필과 80명의 기병 때문에 후백제 병력이 그 유근필 이름 때문에 놀라가지고 싸울 엄두를 못 냅니다 신검이 군대를 물립니다 그래서 신라, 수도, 서라벌이 지켜집니다 유근필이 신라, 수도, 서라벌 경주에서 칠감 머물면서 경순왕에게 지극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근필이 80병력과 함께 돌아올 때서야 후백제 병력이 기습을 했습니다만 기습을 하면 뭐합니까? 유근필인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유근필은 여포, 관우, 장비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80병력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당시 백제 장수였던 황궁, 금달 등을 사로잡았다는 기록까지 있으니 이때 또 유근필이 신라를 지키고 오니 왕근이 눈물을 흘리고 유근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자 이제 왕근도 움직여야 되겠죠 또 1년 후에 934년에 이제 드디어 왕근이 충청도, 충남, 홍성 지역을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운주성 전투입니다 68세가 된 견훤이 당신 아이로 68세면 지금은 거의 뭐 80대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68세의 견훤이 5천의 병력을 이끌고 운주성을 지켜내기 위해 갑니다 근데 견훤이 보아하니 고려 군세가 만만치 않아 싸워서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하고 사신을 보내고 있는데 유근필이 그딴 화해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기병으로 그냥 후백제의 견훤의 본진에 뒤닥쳐버립니다 이때 견훤의 아주 최측근 휘하 부장들이 다 잡힙니다 견훤의 5천 병력 중에 3천 병력이 죽습니다 이게 934년의 운주성 전투고 역시 유근필이 운주성의 승리를 왕근에게 가져다 준 거죠 68세의 견훤은 어찌 보면 후백제의 황제로서 마지막 치렀던 전투 운주성에서 패하면서 야 이제는 고려를 이기기 힘들겠구나 내가 후상국 통일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1년 후에 유근필은 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군을 이끌고 예전에 궁예의 명령을 받아서 왕건이 나주를 차지했듯이 이제는 왕건의 명령을 받은 유근필이 수군을 이끌고 후백제의 텅 밑인 나주를 다시 한번 차지해버립니다 후백제 입장에서는 위기죠 견훈도 나이가 이제 935년이면 69세입니다 그러면 견훤의 아들들은 거의 40줄에 들어섰다고 봐야 되겠죠 견훤의 아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큰아들 신검이 황제가 되기에 가장 유리하죠 장자이니까 그러나 견훤은 개인적으로 넷째 아들 금강을 사랑했단 말이죠 자 이제 견훤 후계자 구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후백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